자세히. 왼발로 찍어 올렸고요. 고! 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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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듯하네요. 골! 윌룡 선수 위룡 씨 골주바리죠. 기가 막히게 가봤습니다. 어? 안녕하십니까? 어? 안녕하십니까? 어? 안녕하십니까? 어? 어? 왜요? 왜 내 이름이 나와요? 난 놀러왔는데? 놀러왔어요, 놀러. 야, 여기도. 아니, 그런데 윌룡은 직업이 있는데. 네? 윌룡은 직업이 있는데. 난 놀러왔어요, 잠깐. 이거 좀 보려고. 니가 올클이구나. 네? 니가 올클이야. 누가 그래? 자제라. 아, 비에 있는 감독 자리가 그 자리밖에 없어, 윌룡. 어? 어, 니가 성격해서 안 돼, 지금.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경기 중간에 감독님도 한 분씩 넘어오시잖아요. 어딜 넘어오? 그 중간에 그 게임에 집중하다보면은. 네, 네. 복구단이 넘어오시잖아요. 거기 좀 못 넘어오게 좀 해주셨으면. 좀 맞을 것 같아가지고. 저도 좀. 야, 지가 넘어와서 누른 거 아니야? 윌룡이 형은 넘어와서 때릴 것 같아가지고. 넘어와서 때릴 것 같아가지고. 하하하하. 지가 말을 어떻게 그따구로 하니? 하하하하. 야, 야. 맞는다. 하하하하. 야, 그런데 지금. 야, 지훈이가 지금 많이 옮기네. 예전에 너무 우리 소리 들 때는 지훈이. 그렇지? 아, 얘 방송을 좀 하더니 애가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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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래도 지훈이가 을룡이를 좋아하는 모양이다. 왜요? 우리랑 이렇게 있을 때는 말을 잘 안 했어. 네가 오더니 갑자기 말문이 트이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아, 얘 뭐 게임을 몇 번 하더니 애가 좀. 나는 친해진 것 같아요. 하하하하. 재밌어? 재밌고 한 번씩 놀랄 때가 많아.